세계인구 랭킹 TOP 100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20위 국가인 태국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세계인구 랭킹 20위 국가로는 약 6,900만명의 태국이 랭크되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미얀마, 인도양 등과 접혀있는 국가입니다. 면적은 약 51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방콕이며 싱가포르와 함께 양대 산맥급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관광도시입니다. 방콕 시내에는 사원이 많으며 일찍이 불교의 꽃을 피워온 도시입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사원은 왕궁에 인접해 있는 와프라케오 일명 에메랄드 사원에는 약 60cm 높이의 에메랄드 불상이 있습니다. 태국의 종족 구성은 대부분 타이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중국인과 버마인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약 7800달러로 이는 투르크메니스턴과 비슷한 수치로 세계 80위권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역사는 12세기 이전까지는 여러 왕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태국 중북부에는 원족들의 왕국이 있었고 동남부에는 앙코르 제국을 세운 크메르족이 지배 남부는 스리비자야가 진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인은 중국에서 이주한 집단과 토착인종이 융합하여 탄생한 민족으로 추정되며 중국 최남부 원난성에서 동남아시아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2세기 초 타이족은 북쪽의 란나, 파야오, 수코타이의 작은 공국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1238년에 타이 지도자 2명이 크메르 영주에 대항하여 최초의 독립국가인 수코타이를 세우게 됩니다. 수코타이 왕국은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소승불교를 확립하여 중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은 타이 왕국이 기초가 되는데 이때 태국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1350년 아유타와를 세운 우통왕은 이전까지 타이족을 주도하던 수코타이를 공격해 1378년에 속국으로 만들었고 1438년에 병합합니다. 아유타와는 이전까지 동남아의 강대국이었던 캄보디아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며 앙코루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유타와 왕국은 성립 초기부터 왕, 승가, 평민, 노예 4개 계급으로 분류된 사크티나라는 독자적 계급 체계를 가지고 불교와 힌두교 개념을 결합하면서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유타와 왕국은 이웃 국가인 버마 따옹우 왕조의 침공으로 국력이 크게 흔들리는 등 흰 코끼리를 의미하는 백상전쟁에서 패배하여 버마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질생활에서 돌아온 나렛 왕자는 연예은 캄보디아의 침공을 모두 막아내고 1581년 버마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1590년 나레수환이라는 이름으로 즉위한 나렛 왕자는 각종 전투에서 활약을 해 버마의 왕세자를 전사시키고 이어 캄보디아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아유타와 왕국을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레수환은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 하나로 대왕으로 불리며 그의 군사적 자신감은 당시 임진왜란을 겪고 있는 조선에 도와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타와 왕국은 치앙마이, 캄보디아, 말레이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해 아라비아, 중국 및 일본 등과 외교적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제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나레수환의 사후 100년간의 번영을 누린 아유타와 왕국은 개방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태국 국내의 귀족총은 점점 프랑스군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17세기 후반, 귀족들 중심으로 반정이 일어나 방콕에서의 프랑스군이 철군하며 펠라차가 주기하면서 왕통이 바뀌었고 이후 아유타와의 외국 교류는 크게 줄어들며 세퇴하게 됩니다. 18세기 중후반에 아유타와는 국력이 약화되어 범화로부터 침공을 당하며 항복을 애결하기도 했으나 항복조차도 거절되며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유타와가 완전히 함락되기 전 아유타와를 탈출한 탁시는 시함 동남부의 짠타부리로 피신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반년 만에 아유타와를 탈환합니다. 하지만 1767년에 아유타와는 이미 멸망의 길을 걸었고 범화군을 막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수도를 현 방콕의 서부인 톰부리로 정합니다. 이후 1782년 짜크리 왕조의 초대 왕일 라마 1세는 짜오프라야강 유역의 방콕으로 천도하였고 짜크리 왕조의 국왕 중 라마 4세와 라마 5세는 외교력의 힘으로 태국을 서구제국 열강의 식민지화로부터 지켜내게 됩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제국주의 시대 당시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국가로 라마 5세 등의 군주들의 국제정세 능력을 높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태국은 입헌 군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왕족들의 행실로 논란이 이어져 젊은 층을 위주로 시위와 태국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 왕궁 남쪽에 자리한 와포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 중 하나입니다. 와포는 아유타와 시대에 건립되었으며 와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본당에 모셔진 길이 46m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와불상이라고 합니다. 와불상을 통해 불상의 신비롭고 온화한 표정과 자기장식 등은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와포를 찾는 신도들이 둥근 노새 항아리에 동전을 넣으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태국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으로는 와 체디르 왕이 있습니다. 체디는 태국어로 탑을 뜻하는 단어로 압도적인 크기의 대탑이 있는데 원래 건축 당시에는 90m에 달했으나 16세기 지진으로 인해 현재의 높이는 60m입니다. 본당에는 프라차오 아타르 불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6월에 열리는 인타킨 축제의 중심지로 치앙마이 역사의 최대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구 랭킹 20위 태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ting kombin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